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에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제2회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지금 홈마 골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클릭 클릭 세3회 홈페이지 과 epidemiology 코스 난이도가 좀 에워 sponsored. 나프라 eviden 녀석이 좁은 상태이고 라프이 많이 길어져 있고 그리고 그린인 자 네게 스피링도 안먹고 그리니 빠른 편이에요 빠르고 그린이 눈이 좀oyo 나무 fark이 좀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 골프가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좀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4라운드를 만약에 치게 된다면 12언더파? 12언더 정도 치고 나면 거의 우승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상 성적은 항상 모든 데 똑같이 우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 2년 반 동안 우승이 없는 관계로 매번 모든 시합이 거의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이팅!